이게 다 알아? 너 잠 안자? 왜 자고있으면 다 이렇게 찍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너무 솔직하며 살짝 좀 제가 좀 나쁜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오 다 끝났어요 어! 사람이 좀 변화... 좀 달라졌는줄 알았는데 살짝 좀 실망스럽네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근데 그 열정만 받으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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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열정이 있으면... 어 저 하는 거 좀 막 어떡해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클럽에이터가 이렇게 창문이 올라올 때마다 몇 층마다 보여요 이거 이렇게 서있어서 창문 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와 나 그런적이 있어 그런적이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P1 화면의 기호입니다 와아 지금 네 저희 지금 MBTI MBTI 지금 시험 받으러 왔습니다 과연 제가 무슨 성격인지 파악 해줄 건가 봐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착하고 멋진 부족하네요 착한 멋진 사람 우리 독수리 싫어해요? 우리 독수리 싫어해요? 조금은 진짜 귀여운 애들 있잖아 Like a raccoon 어 내 써끈다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났네요 제가 시간 이동이랑 장소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제 능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트장에 절 위에 만든 거예요 절 위에 만든 거예요 저 능력에 딱 맞게 알맞게 정신없고 지저분한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딱 제가 딱 나타나면 파악 파악 한번 보여드리도록 딱 도착하면 제발 크티 섹시 장소 이동 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저희 멤버들 다 저뿐인 아니고 아니 다 너무 표정부터 몸치부터 모든 거를 다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응급했었거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게 잘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첫번째 데뷔 앨범 자켓 촬영 현장으로 왔습니다 박수 첫번째 순서라서 살짝 좀 긴장이 되고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첫번째 하니까 좀 부담이 좀 있잖아요 다음 있는 애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애들도 이제 아 기호 형 멋있다 그리고 이제 기호 형처럼 좀 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좀 좋은 익샘플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엄마에요 엄마요 이해집니다 제 음악 지향이에요 박수 아니 얘도 좀 하자 여기도 다시 한번 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호 인탁 서울입니다 박수 이제 태호 형이 들어가는데 과연 태호 형이 중요한 만큼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 태호는 이제 태호랑 지웅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음 이 느낌이 풍부하는 느낌이 달라요 아우라 네 그래서 그렇군요 태호한테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을 표현할 건지 이번엔 그쵸 얜 살짝 얼음 왕자 얼음 왕자 얼음 왕자 이런 느낌인데 얘가 표정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아주 인상 깊죠 네 첫 번째 미니 앨범 뮤직 뮤디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 나이스 뮤직 와 지금 인탁이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개인 뷰티샷 하고 있는데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까지만 찍는 거 하고 있는데요 인탁이가 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있어도 뭔가 좀 멋있어요 태호는 너무 오래 생각하면 좀 그런가? 태호는 노래를 잘합니다 큐! 하나 둘 셋 큐! 해보세요 어둠에 가려진 엘 휴비 그 속에 있다면 우린 사라져 교위야 여기 여러분 이 포인트 미스하면 안 돼요 얘가 땀은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에요 그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있다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딱 들었을 때 오우 오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듣고 어떤지 생각을 해봐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따 우리의 첫 무대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와 연습한 만큼 떨지 말고 갔다 와서 넘어하지 말고 최대한 침착해서 재밌게 즐기면서 하자 잘하자 잘하자 오케이 맥스 여러분 첫방입니다 꿈꿔왔던 순간을 펼치는 시간이에요 우리 무릎 파이팅 합시다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 우리 무릎가 진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 뿐입니다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